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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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자 친자 간대추 하진과 목걸 끌어지고 뒤틀어져서 부부침침과 함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배꾸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순마르 대군이 수천자 기관오던 반숨은 전의 봉황새 양양장파 점점 사랑 못하고 원앙새 7월 7일 서 흐라쑤 다리노 천우자기 목걸이 해오린 도수 진검새 따오 따오 요리조리 나라 둘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뛰어다 보니 마라 근천봉 때려 꼽어보니 백사진 땅에 꼽으러진 늙은 장성 광풍을 먼지기여 꼽으러 거줄 꼽으러 거줄 중물 출렀 신의 눈 수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를 быв 64 저골물이 콜콜 별에 열두골물이 한티로 박수쳐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조 광물이 벚금조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꽝꽝만조 세력! 대하수준으로 내려가느라고 벚금이 벚적 물농어리 뒤틀어져 꽝꽝 뒤둥그러져 선이 훌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외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곤 나 요러가는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곤 나 요러가는 경치가 또 있나 어메이 아이고 잘 안되는 부분은 어디가 잘 안되시나요? 응? 좀 안되는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고기만 또 좀 이렇게 해드릴께 한 박씩 먹는 데가 잘 안되요 한 박씩 먹는 데 시민이 잘 몰라가지고 수빈님 이쪽으로 자리 좀 옮겨주실래요 자리 빠지는게 모양이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 한번 좀 보셔야지 여긴 안나오는데 회장님 옆으로 좀 가주세요 빨리 가십시오 우리 저기가 이 빠진 모습보다는 옮겨주세요 그냥 이것만 갖고 북하고 이 북은 놔두시고요 북은 놔두시고 북 놔두시고 요거 가사채가 가사채가 이것도 갖고 옳지옳지 다 갖고 북채도 이놈이 이쁠거야 이놈 쓰셔 북채고 이제 달라스에 가시면 다 하는게 추억인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죠 튀는 데가 잘 안된다는거지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그러면은 멈춰서 하는 데가 주로 앞에 앞에 많이 있거든요 앞에서 많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어디까지가 그게 자꾸 먹고 들어가냐면 조각달 무광 속의 초여왕 원운이요 까지 조각달 일부가 그렇지 거기까지가 저기 뭐야 앞에서 하는게 좀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까지 오늘 한번 어장촌하고 해안복하고 그렇지만 또 하는게 다르니까 고고 고고 천 변 일륜홍 시작 고고 천 변 일륜홍 부상 은 높이 또 이건 합해서 부상 은 높이 또 양곡이 이제 세번째 박이야 그게 두번째 박이 아니라 세번째 박이지 하나 둘 양곡 자짓 난 개 하나 둘 양곡 자짓 난 개 그러니까 양에다가 삼이라고 써놓으면 돼 세번째 박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지 하나 둘 양곡 자짓 난 개 하나 둘 양곡 자짓 난 개 월봉 월봉 으로 돌고 돌아 월봉은 합해서 하는거에요 월봉 으로 돌고 돌아 어장 어장 촌 개 해 짚고 여기도 세번째 박인거에요 하나 둘 어장 촌 개 해 짚고 회완봉 세번째 박 혜앤봉 구구름 이 떴 꼬나 노하 난 나둔 대고 합해서 노화난다 눈대고 거기부터 트위는 전부 다 합해서 시작하는 거야 푸병의 물에 둥실 합해서 시작 푸병의 물에 둥실 어렴은 잠자고 다 합이에요 어렴은 잠자고 잘 새는 홀홀 날아 든다 잘 새는 홀홀 날아 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행이라 금색 주파가 여행이라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행이라 여기를 붙여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열두 박에 추를 내고 금이 첫 박에 딱 나오기가 숨이 좀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행이라 시작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행이라 또 합해서 앞발로 벽 팔을 뛰고 담고 앞발로 벽 팔을 뛰고 담고 뒷발로 장랑을 탕탕 뒷발로 장랑을 탕탕 요리조리 철요리 요리조리 철요리 앙금 둥실도 앙금 시작 앙금 둥실도 사면을 팔아보니 사면을 네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면을 팔아보니 앙금 둥실도 사면을 팔아보니까지 이렇게 이어드릴게요 앙금 둥실도 사면을 팔아보니 앙금 둥실도 사면을 팔아보니 또 합해서 지광은 칠백니 지광은 칠백니 파광은 천일세긴디 합해서 시작 파광은 천일세긴디 천외 무상 시비봉원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해외소상의 일철리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이것도 붙여드릴게요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구름박크가 멀고가 시원치가 않아요 구름박크가 멀고 구름박크가 했잖아요 그 의가 여섯번째 박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름박크가 멀고 시작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해외소상의 일철리 해외소상의 일철리 다시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다시 붙여요 구름 시작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구름박크가 멀고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평 Kakpo는 8.6.6.7.7.8.1 구름박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우욕 하고 친구 나도 강 남운 전 달 밝은디 그러면 일야의 둥실도 남운 전 달 밝은디 여기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두 장단인데 일야의 둥실도 남운 전 달 밝은디 시작 일야의 둥실도 남운 전 달 밝은디 오연금 도 끊어놓아지고 오연금 도 끊어놓아지고 남포로 퉁퉁 가는 저 배 남포로 퉁퉁 가는 저 배 여기서 또 세번째 박에 나오네요 조각달 무광 속의 조각달 무광 속의 조회왕은 원원이여 조각달 무광 속의 조회왕의 원원이여 이것도 붙여드릴게요 여기는 조각달만 세번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합해서 시작하니까 조각달 무광 속의 조회왕은 원원이여 하나 둘 조각달 무광 속의 조회왕은 원원이여 이렇게 하면 세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그런 데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해서 시작하니까 어려운 것이 별로 없으세요 늙은 장송 강풍도 응? 그것도 세번째 박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늙은 장송 강풍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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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송하고 저기 뭐야 이어서 가고 광풍이 세번째 박에 시작되죠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송 강풍을 먼지기여 이렇게 가야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송 강풍을 먼지기여 저는 빼놓고 우리 위원님들만 해볼까요? 왜 시작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송 강풍을 먼지기여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좋지 시작 도와주 stretch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